아니, 사귀면 사귀라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도 못났으니까 아는 소리지. 당신, 어쩜 그렇게 늘 정훈이보다는 지훈이에요? 내가 언제? 그래요. 정훈이 녀석 칠칠치 못한 거 나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지훈이한테 열등감 어쩌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도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저러겠죠. 솔직히 지훈이 녀석한테도 정말 섭섭해요. 나한테 키운다고 키웠어요. 그 여자들 키우는 게 나한테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래도 내 딴에는 하느라고 했어요. 근데 날 무슨 손님 되야듯해요. 키우지도 않은 지형 엄마한테는... 그만 나가 봐. 나도 지금 머리가 터질 지경이야. 지훈아, 난데... 혹시... 아버지 다 알아버리셨니? 왜요? 대답부터 해. 다 알아챘어. 그런 거지? 정훈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 헤어지겠다고 그랬다면서. 진작 찾아뵙고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두 어른께서 저의 결혼에 거는 기대 크셨을 텐데 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성질 급해서 단도 지급주를 물으마. 혹시 지훈이 때문이냐? 정훈이 말이 맞긴 맞구나. 둘이 예전에 사귄 사이라면서?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암만 껄껄 어서도 이제 다 지난 일이려니 하고 외면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예전에 왜 헤어졌냐? 지훈 씨가 먼저 떠났어요.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는 가난한 유학생이라고만 했고 전 그걸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눈치채고 말리자 그날로 연락을 끊고 사라졌어요.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훈 씨. 그때 속게나 썩이고 돌아다녔지. 암만 그래도 부모 형제까지 없다 그래? 그 사기를 치고 돌아다녔다 그거지? 근데 지금 그 눈물은 뭐냐?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